ㄷㄷ 누군가 봤어? 그가 봤어? 그가? 누군가 봤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아빠가 왔어. 우리 가야 돼! 아빠? 우리 가야 돼! 너 어디 가야 돼? 곳이 위험해 너 무슨 일이 일어나지? 와 이게 실시간이라니 말이 됩니까? 이 정도 퀄리티가? 예전에는 이 정도 퀄리티가 그냥 이 동영상이었는데 진짜 3년이 됐어? 뭐? 왜왜왜? 이 곳이 뭐예요? 너한테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안 돼. 여기가 먼저 꺼내야 돼. 저는 이 쪽으로 가야 돼. 그니까 스타때 스타때 동영상 보고 막 지린다 지린다 했었는데 막 스타하고 그리고 막 그런 거 할 때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미아 미아 우리 얘기해야 돼. 그 메시지를 보내야 돼. 내가 안 돼. 내가 안 돼. 내가 안 돼. 내가 안 돼. 오케이. 괜찮아요.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지. 내가 모든 걸 알고 있어. 어틴을 푸는 여러 개 선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쪽으로 가야 돼. 이 쪽으로 가야 돼. 초반이에요. 미아 너 어디에 가야 돼? 어... 이 쪽으로 밥을 가져가던уда. 기억나요. 어? 어! 나 여기 못 들어갔네 미야! 나는 여기 배가 걸려 미야! 어허어허어허어 어 미야 나 통과했어 나 살 빠졌나봐 살 빠졌어 살 빠졌어 축하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거야 이 집을 기억하였는데, 이 문이 있었대요. 이 문이 있었대요. 이 문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이 아니지. 이 문이 있었대요. 이 문이 있었대요. 어? 미야 문이 어딨는데? 미야야 미야 너 점점 누우려고 그래 쇼파에 어 TV보려고 쇼파 누워가지고 어 이거 뭐야 인형 어? 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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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왜왜 어디갔어 미야 오 문 문 문 문 문 문 문 어 인형 다 보지도 못했는데 마저 보고 갈게 미야 혹시 모르니까 인형 마저 보고 갈게 얼른 갈게 기다려봐 어 이거 미양 미야 아니야 이거 미야? 아닌가? 아니 아니 이렇게 순식간에 없어질 수가 있지 오 자동문이야 자동문 오 센서 비오는거봐 크흐흐흑 비와요 비와 와아 오 자동문 대박 이봐 와아 이 뭔가 이 시원해지는 느낌적인 느낌 와아 전화해야지 전화해야지 전화를 해 전화가 안되네 그치, 될리가 없겠지 게스트하우스 지도 오케이, 지도보기 오, 지도를 입수했습니다 여러분 거실, 부엌, 뒷문, 비닐통로 오 오 우리 미아는 어디 갔을까요? 이제 열려있는 데로 먼저 가야겠지 뭐지? 이 병들은 뭐지? 용도가 어? 왜왜왜왜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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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몸 taped 오 어이 문이 잠겼는데 어디로 가야돼? 어이 집 백명이 넘게 계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어이 다라이 다라이 아닙니까 다라이? 지도를 외봐야지 욕실 여기가 막혔단 말이죠 소리 조사하기 어쩌라고 미아를 찾습니다 미아를 찾습니다 이름은 미아 네? 이름이 뭐냐구요? 미아여 아니 그니까 미아를 찾는데 요 뭐야 깜짝이야 이름이 뭐냐구요? 잠깐만 잠깐만 문 왜 왜 왜 지금 누가 닫았는데 왜 닫았어? 누가 닫은거야 지금 어? 이거 안 열려요 어찌어찌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팬가이 고맙습니다 하 freaking 이라는 게 미아 아닙니다 식 swimming 지금 길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소리 들어보라고요 소리 미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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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윽 으윽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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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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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데ine git! 플레입니다. 나 다행 이건 뭐해.. 미야 뭐하는 거야? 저거 뿌리면 저거 뿌리면 상처가 났나 바로? 어? 어떻게 된거야 이게? 오 깜짝이야 AfD 으! 으아! 짜잇! 넌 미아가 아니야 너는 흐으… 갑자기 서랍뒤져 허… 사이코팬스같은데 이거? 갑자기 서랍뒤져봐 어! 전화 났다! 네, 지금 출발했습니다. 뭐지? 뭐하는 거야? 제 이름은 Zoey. 저쪽으로 도착할 수 있어야 돼. 도착? 거기 가. 지금! 이게 어디갔어 또? 헐 안죽었어 와 나는 엑스컬리버다 다 덤벼 이제 나는 엑스컬리버 다 부셔주겠어 이놈은 짓고서 이놈은 짓고서 죽어라 다 없어져 다 가져라 가져라 으휴 문 열어 아 여기 왔던데잖아 어 이거 미아 피인데 이거? 그죠 이거 피인데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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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로 연결되는거였어 헉 여기 아까 거기네요 여기 여기 아까 거기야 거기 비밀통로 거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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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이렇게 맵을 울고 먹나? 비디오를 또 볼필요는 없겠죠? 설마? 이것도 맘에 안들었어 내가 이것도 이것도 맘에 안들었다고 내가 양초도 맘에 안들고 내가 피아노도 내가 피아노 전부터 내가 어 맘에 안들었어 내가 후 쓰레기 좀 갖다 버리라고 어 제때제때 갖다 버리라고 그지같은 짓고서 그지같은 짓고서 먹었으면 설거지도 하고 좀 이게 뭐야 이 녀석수 진짜 하 이제 좀 기분이 풀리네요 뭐 안좋은 일이 있냐고요? 방금 함께 하셨잖아요 안좋은 일 정말 많은 안좋은 일이 있었죠 저장일 저장 저장 하 하 하 진짜 후 네 목표 다음 목표는 뭡니까? 다락으로 가기 다락이 어딥니까? 이거 혹시 평소에 못한 말 모듬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해 다락 부엌 뒷문 다락이 어디야? 다락이 어디야? 다락이 어딘지 알려주셔야죠 잠깐만요 부엌? 부엌에 뭐가 있는 조..조건가? 하하 하하하 아닙니다 저는 진짜 순수하게 진짜 게임만 가지고 여러분 함께 한 겁니다 네 오 뭐야 뭐야 왜 뭔데 뭔데 뭐지? 도끼로 못 열어놔요 이걸로 못 열어놔요 여기서 사용할 수 없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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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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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있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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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 잠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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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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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무좋? 커터 흐이하 퓨즈 공포게임은 퓨즈가 꼭 나오는데 오 지금 나의 뇌회전이 뚫라라라라 어? 야야 쟤 뭐야 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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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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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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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두꺼비 집 어디 있어 어? 두꺼비 집 어디 있어 이 불을 켤려면 퓨즈를 꼽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 예? 두꺼비 집 보신 분? 어딨지? 이 선이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 아 그냥 선이 끊어질 거야? 설마 어? 그러네 이런 젠작 선이 끊어져 있어 선이! 난! 그냥 여기 끊어져 있어 퓨즈는 어디서 쓰는 거지? 어쨌든 여기 아까 좀 전에 미야가 여기로 들어갔단 말이죠 어? 텔레비전 있는데 뭐 있었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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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오래 텔레비전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에 두꺼비 집 여기 있었다고 어? 그러네 우우우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우우 오 썩이베리 감사합니다 stess 어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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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불을 켤 수 있는 거야? 얘는 또 누구야? 한번 가보 가볼게요 불 한번 켜볼게요 혹시 모르냐 어이엥 보러 가지 괜찮아, 괜찮아. 나야 돼. 너는 내가 죽지 않는다는 뜻이야. 너는 하지 않았어! 너는 하지 않았어! 너는 죽지 않았어! 이제, 너는 어떻게 보일까? 어, 내 손! 마이 핸드! 넌... 전 다 부에서 부숴줄 아 이거 보여줘야되고 이렇게? 어? 어 내 손 손 손 손 하하 이게 뭐야 와 와 아 이거 안보여주면 안돼 손? 아 이가 중에 서랍을 왜 열어 어 이거 봐 이거 불, 불 바뀌었잖아요 이거 오후 열었어 열었어 오, 오, 아 다락 이게 다락인가 보다 어 구급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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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약 어딨어 구급약 내 구급약 내 구급약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본데 아 진짜 극혐이네 진짜 그렇게까지 디테일 할 필요는 없었는데 오, 총 총 총 총 총 총 총 다 죽었어 이제 좋아 이제 나는 빵야 빵야 좋아 좋아 이제 나는 어? 조준 오 여기 딱 아하하 여기 딱 연습하라고 연습하라고 딱 이제 헤드샷! 이야아 좋아 오 여기 총알 아껴야 돼 총알 아껴야 돼 와아 손을 잃었지만 총을 줬네요 와아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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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더블케잇! 좋아 주웠어 미아 이제 미아와의 전쟁을 선파합니다. 여러분들 미아는 더이상 저의 여친이 아니며 저와의 어떠한 연고나 어... 그동안 어떠한 일만의 감정도 없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오! 준비셨나봐 미쳤나봐 진짜 헤드샷을 내가 연습했지 헤드샷! 헤드샷! 헤드샷인데 헤드샷! 헤드샷! 왜 안죽어 헤드... 헤드샷! 헤드샷! 와 진짜 안죽니다 와 헤드샷을 몇번을 맞고 죽는가 미아와의 전쟁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이야 한 손으로 재장전을 하죠 우리의 주인공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가족들의 전쟁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이야 뭐야 또 이건 이건 아아아아아아아아 나는 왜 행복할 수가 없어 아아아아아 뭐야 오 나 팔, 여러분들 팔이 생겼습니다. 다시 오늘 유다이씨 보기 힘들걸요, 여러분들 제가 쉬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안은 손 자르는 게 그냥 일상인가 봐 그가 행복한 저녁을 먹어야지 이리 와, 형아 한번 해봐 지옥이, 도대체! 잭을 안 먹지, 잭을?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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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형아 이게? Are you mortal?! 이 hunter 그거 senior 쏘ous 알아듣는? 그니까 이상해 제 손proveoting도 좋아하네 이 정도면 죽은 거 아닙니까? 난 이 주인공도 이상한데 아직도 살아있는 게 나는 쇼코샤 쇼코샤 할 것 같은데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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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할머니 아까 그 사진에 있었는데 그죠? 딱 요 장면 기억나요 여러분들? 딱 요렇게 아깝다 요 장면 요렇게 딱 와 뭘 먹은 거야 순대인가요? 아 집에서 탈출하기 집에서 탈출하기 여우창문 여우창문 여우창문이래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귀신을 볼 수 있습니다 여우창문 강영술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여우창문 와아 여기 뭐야 니코네 철문점 니코니코네 톱 24달러 99센트 밧줄 애관동물 목줄 이거 왜 있는 거지? 어? 설마 여기 게임에서 산수문제 나오는 건 아니겠죠? 예? 설마 드러난 시면 도시탐험 중 3인 실종 당국에서는 이번 달 9일 뉴 올리온스에서 덜비 교구로 여행을 떠났다가 실종된 남성 3명을 찾기 위한 지원을 요청해야 했다 실종자의 이름은 피터 월큰 안드레 스틱 랜드 클렌시 자비스이다 인터넷에 게시할 동영상을 제작하는 이들은 이러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덜비로 여행을 떠났다고 알려졌다 영상은 대부분 버려진 건물이나 유령이 나오는 집을 탐험하는 내용이다 그랬다가 죽었죠 걔는 근데 어떻게 된 거지? 같이 갔던 그 안드레 안드레인가 뭔가는 걔네는 죽었고 또 한 명 더 있었잖아요 걔는 어떻게 된 거지? 걔가 어떻게 된 거지? 대충 다 본 것 같고 쭈방쭈방 와 순대 겁나 많죠 순대를 좋아하는 3월 13일 여성 50대 살집이 있음 뭐야 깜짝이야 진짜 웬만하면 내가 그 생각은 안 하려고 했는데 와 이거 보니까 딱 사람 내장이네요